낯설은 그대 모습에 서웠나 봐 어쩌면 내가 믿는 건 아름답게 꾸며진 기억의 파편들인지도 몰라 사실은 우리 오래전에 망가지 관계를 붙잡고 무리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이런 게 오랜 사랑의 끝이라면 두려워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아 어차피 이미 오래전 야감했었잖아 서로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을 뿐 이렇게 담담히 식사를 마치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면 끝이라니 참 쉽다 그런데 말야 자꾸 떠오르잖아 지금보다 더 우리 나약했던 시절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전쟁 같았었잖아 조금의 위로도 주지 못한 씻고 싶기만 한 그 기억이 이런 순간에 왜 이런 순간에 왜 이런 순간에 왜 떠올라 빈계로 들리겠지만 난 몰랐어 어떤 게 좋은 사랑의 표현인지 내가 받고 싶은 걸 주면 되는 거라고 사랑은 둘이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참 바보같이 식사만 끝나면 각자의 인생에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런데 말야 자꾸 떠오르잖아 지금보다 더 우리 나약했던 시절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전쟁 같았었잖아 조금은 내 위로도 주지 못한 그 기억이 잊고 싶기만 한 그 기억이 이런 순간에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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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런 순간에 왜 이런 순간에 왜 이런 순간에 왜 있는지 그냥 그렇게 조금의 위로도 주지 못한 잊고 싶기만 한 그 기억이 이런 순간에 왜 이런 순간에 왜 떠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